근데 지금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대. 아, 다행이잖아. 다행이야. 다행이잖아. 속상한데? 그러니까 나도 헤어지고 속상하지만 새 주인을 만난다니까 너무 다행이죠. 우리가 그러려고 뵙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시원 섭섭한 거지? 응. 우리 애들 장담하는데 백파 다 좋은 주인들 만날 것 같아, 진짜로. 근데 저는 약간 데리고 가고 안 하고 떠나서 생각날까 봐. 생각나, 생각나. 가고 나서. 넌 자체적으로 ASMR냐? 자체적으로. 또 뭐야? 또 뭐야? 또 뭐가 추가된 건가? 복잡할 수 있어. 강아지 고객과의 첫 번째 X를 준비하세요. 강아지 고객과의 첫 번째 X를 준비하세요. 강아지 고객과의 첫 번째 X를 준비하세요. 진짜네. 진짜야? 짜 scenario? 이 영상은 4회에서 끝까지 10분 सadore 沒有적으로돼서 ener 수있을 하 misconceptions. 강아지 고객과의 첫 번째 X를 준비하세요. 계속해서 나의 1인과의 첫 번째 X를 준비하세요.